새우는 나는 다시 태어나 어둠에 갇혀 고통받던 삶 끝이야 이제 난 뭐든 할 수 있지 세상을 구하는 영웅처럼 웃는 얼굴들 강대의 노릇도 모두 끝났어 내 운명엔 새 왕건이 닿지 못한 건 미래 속의 꿈 이웃은 이곳 다 쌓이 미쳐 버려진 가이들 가난한 사람은 찬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죽이네 하늘이 죽고는 세상 밝히리라 극도 없는 욕망에 이드무진 시선 속에 누군가의 지옥으로 세운 천국 검길 붉은 꽃잎에 얼어붙은 그 생명의 영원한 빛을 밝혀 주리라 아무 없이 용기도 침발빈 희망도 찬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죽이네 하늘이 죽이네 하늘이 죽고는 외쳐진 내 삶의 세상 세상 밝히리라 가정화하WON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뮤지컬 배우 효은씨입니다 효은님은 배틀오세요 굉장히 예쁜 분이 들어오십니다. 큰 박수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무지개골의 효윤입니다. 연필 57회 반중간화제 개막식에 초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들려드리고요. 고 김강석 씨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분할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방송 중심에 참여드렸던 역할이거든요. 그녀가 보이는 환전하는 것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칠장마저 정국의 집을 안정이됩니다. 이 노래가 이렇게 준비할들입니다. 이 노래가 이렇게ün 여성은 이 노래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멀어져던 눈이 그녀면 내 가슴 외롭게 담아 가만히 있겠다 내 수 없나 싶어 우리 아직도 깨닫는 내 가슴이 내 고흔들뿐 빙소가 우리 아직도 깨닫는 내 가슴 우리 아직도 깨닫는 내 가슴 우리 아직도 깨닫는 내 가슴 내 가슴이 그녀면 그 후회가 없네 그 후회가 없네 그 후회가 없네 그럼 우리 outra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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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다치시지 않게 되게 정말 안좋은 것 같아요 배우지 하실까요? 네 끝날게요 아무튼 이렇게 0월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행사에 초대받기 위해서 너무 영광이고 군민 여러분들과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멋진 분들 앞에서 노래하려니까 굉장히 벅차고 감동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요 앞에 강원도에 사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노래할 맛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 영화라서? 네 영화라서 날씨도 피우지도 않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눈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해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희망을 많이 품으시고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이럴까 왜 자꾸만 생각날까 왜 자꾸만 생각날까 기억에 만난 차단 완전 꿈에서만 흐린 여자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데 기억을 돌아보겠네 기억을 돌아보겠네 왠지 자꾸만 웃음이나 눈빛뜬한 눈빛이 눈빛뜬한 눈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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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이던 눈빛이 보림없네 웃음이 아무리 잊으려를 써봐도 아무리 잊으려를 써봐도 멈춰지지 않아 내 마음을 놓치넣혀 내가 기쁨도 넌다 나조차 할 수 없는 난적인 우리를 잊으라 난적인 우리를 잊으라 우리 잊으러 나조차 우리를 잊으라 부르신 우리 잊으라 우리 잊으라고 일어나서 지친 내 영혼을 깨워주소 마음을 이해할 꿈처럼 찾아와서 분명히 느껴져 마음을 전화할 곳은 내 영혼을 깨리네 내 땅 깨는 고향을 머물러 내 새벽도 없이 펼쳐준 자유의 하늘 내 창 전부 고향을 강도한 내 죽음을 운명을 걸어 난 하나야 내 질투어 온 일을 끌어 온 일을 끌어 온 일을 끌어 내 질빈이 알 수 없는 미루시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제 57의 단조문화제에 어울릴 만한 너무나 감동적인 동행이었습니다. 노래 잘하죠?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아, 저 노래 너무 이번이 좋아서 내가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. 아니 어차피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. 알았나요? 너무 선남선녀이신데 갑자기 저희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데 뭐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도 제 느낌은 좀 더 푸근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민호특군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이야, 오늘 뭐 특군대 분들은 거의 섭렵하고 계시네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민호씨 같은 사람이 돋보여요. 여기 지금 앞에 어머니 하트 날리고 난리 났다. 네. 아니 뭐 인정합니다. 자, 일단은요.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행사가 50대 단종문화제에요. 내용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금년도 단종문화제는 오늘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. 장르과 공강두치 이곳이죠. 문화예술회관, 관풍원 등 영어를 이뤄내서 다양한 행사로 진행이 되겠고요. 네. 자, 단종제향, 단종국장, 야간제향, 그리고 침출행정포